음악 불어오는 바람 속에 실려오는 여러분의 추억을 오늘은 꺼내보세요. 외람된 문화생활도 오늘은 여러분의 특별한 기억이 되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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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악 이번에 보니까 가을 여행이에요, 가을 여행.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색감들이 가을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밝고 경쾌한 색감들이 많이 써져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전시 어떤 전시인가요? 지금 올해 초부터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고 어둡고 경기도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적인 마음이 너무 닫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을 전시를 이제 좀 약간 밝고 화사한 어떤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색감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컨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와, 이게 작가님이 이번에 세 분이 같이 전시를 한 거잖아요. 네, 네. 어떤 분들이신가요? 고은 작가님, 김성호 작가님, 이미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그러니까 이 작가님 우리 세 분은 오리지널 제주 분들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고은 작가님, 진짜 이름만큼이나 너무 얼굴이 고우세요. 얼굴이요? 네. 그림이 아니고? 이 정도, 이 정도? 네, 네. 저는 수묵화가 아니에요, 채색화. 수묵 채색화? 아니에요. 수묵화하고 채색화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묵화는 먹으로 그리는 거지만 채색화는 이렇게 물감, 색물감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색물감으로 그리는 것을 제가 수묵 기법을, 이렇게 화법을 이용해서 제가 저만의 화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느낌이 좀 신선하기도 하고. 네, 완전 신선해요. 또 일러스트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수묵 기법이 활용이 되니까 회화적인 맛으로 이제 지루하지 않고. 마치 동화 속에 일러스트처럼 들어가 있는 느낌 같기도 하고 전래동화 같기도 하고. 볼수록 좋고, 볼수록 좋다는 느낌을 받아요. 볼수록 좋다. 작가님들처럼 볼수록 좋네요. 감사합니다. 작가로서 자가 격리 맨날, 그러니까 일상이 자가 격리거든요. 일상이 자가 격리인데 일단 밖에 나가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되게 작품에 대한 성찰을 좀 많이 하게 되는 2020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제 작품 중에 이제 하트가 있어요. 하트가 있고 이제 둥근 어떤 그런 자연의 이치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 자연의 이치대로 둥글게 살면 되겠구나. 이번 해는 사실은 제가 제 그림을 그리면서 치유가 제일 많았던 해이기도 하고. 제가 치유가 받았던 어떤 그런 마음을 독자들도 아니면 관중들도 이렇게 치유를 같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버지랑 아들 있는 건가? 네, 저쪽에 보시면 저희 아버지하고 있는 제 모습이 있어요. 어릴 때 기억. 그 오름에서 아버지하고 지냈던 어릴 때 기억이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 작품 안에. 내 마음속에 이어도 어릴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작품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오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오름이라는 작업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저는 완성이 아니고 나만의 이어도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 노력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진짜 얘기하시면서 목이 메였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각한 거죠. 눈물이 약간 고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오름 안에서 함께했던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작품이 수북수북수북전. 네. 이걸 누가 찾았어요? 수북수북전. 저희가 이번에 특이하게 제주에 계시는 시인 다섯 분이 참여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 가장 복을 많이 담았으면 하는 마음에 수북수북수북이라는 제목을 정했죠. 복이라는 아이템으로 이번에 잡으신 거네요. 네. 그러면 그림들도 다 거의 복에 대한 그림들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작품을 하나를 보게 된 작품을 오늘 좀 걸고 가도 될까요? 그림을 거신다고요? 작품을 하나 가셨어요.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도 봐야죠. 이게 저희. 지금 들고 왔는데. 지금 들고 오셨다고요? 그러면 상의를 해보셔야겠죠. 네. 어떤 건지 공개를. 아 네. 저기. 시인 선생님과 디자이너 쌤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또 살짝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얼굴 너무 작아. 진짜. 처음에 쥐드래곤인 줄 알았어. 진짜. 이 그림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이게 팥을 그린. 이 팥 그림을 보면서 어머니와 있었던 추억이 떠올랐는데요. 성인이 돼서 첫 번째 실현을 하고. 좀 상실감이 빠져서 침대에서 한 이틀 정도 누워있으니까. 어머니께서 팥을 뿌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제가 무슨 귀신에 들렸다고 팥을 막 뿌리면서. 사실 행복한 원래 우리 딸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 자고 있는데 팥을 맞았죠. 되게 희한하게도. 제가. 디자인 포스터를 출품하게 돼가지고. 좀. 이상한. 독특한 과정이 있었어요. 감민수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판매형 포스터를 지금. 전시하고. 판매하는 거죠. 포스터를 사면 마치 한 권의 시즌을 산 것 같이. 한 편의 시죠. 한 편의 시를. 한 이미지가. 한 편의 시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오히려 더. 뭐 전에 작업했던 방식으로 시는 있기 더 힘들어졌는데. 문장. 문장이란건. 어쨌든 글로는 구성은 되지만. 문장의 힘을 가지려면. 이제 어떤. 개인의 경험들이 있으면 이제 문장이 강력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냥 아예. 새롭게. 문장을 아예 그냥 깨고. 네. 이제 뭐 이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방식을 한번 써봤어요.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시를 보러 붕붕 오셨으면 좋겠고. 또 전시를 보고 가시면. 또 붕붕붕붕. 어. 좋은 기운들. 좋은 복들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보러 오면 한 번의 복. 근데 보러 오면 보러 올수록. 더 많은 복을 얻고 가실. 요. 수북수북수복전. 여러분. 많이 보러 오세요. 많이 보러 오세요.